안녕하세요. 오늘 심화 강의가 끝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제 심화 강의가 끝나면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 코스는 이제 우리가 시험, 중개사 자격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기출문제, 중요기출문제 해설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심화 강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3.3.3 미등기 등기대상을 미등기로 팔았다. 다섯가지 분리익이 있죠. 박스 첫번째는 비과세 감면 배제 두번째 장특공제 배제 그 다음 기본공제 250 배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4번은 세율이 몇 프로? 70%로 중과세.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합니다. 이거는 배제가 아니라 적용한다. 토지건물은 3% 미등기니까 10분의 1, 1000분의 3, 0.3% 지상권 전세권 1% 등기대면 7% 이런 식으로 가죠. 중요한 것은 5번이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되 국외권은 안해준다. 국외는 X예요. 축의 방법은 국내권만 적용합니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결국 미등기로 팔면 어떻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안해줍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1억이다. 소득금액도 1억이고 과세표준의 1억.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미등기로 팔면 장특공제 재료, 기본공제 재료니까 양도차익은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이다. 세 가지가 똑같다고요. 고로 미등기 양도시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이다. 좌우간 세 가지가 똑같다. 계산구조가 바뀝니다. 넘어가 볼까요. 334쪽. 양과로 3번. 꼭대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에서 제외하겠다. 이 뜻은 뭐다? 등기된 걸로 봐서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리익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1년 밑줄 그어요. 장기할부. 1년 이상. 단기는 미등기입니다. 단기간 안에 파는 것은 미등기다. 장기할부.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장금전이니까.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1년 이상 쓰죠. 이거를 전매하면 등기 불가능해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자, 불가능한 거. 그 다음 2번은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취득에 관한. 취득 당시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중에 있으므로 불가능하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농지의 교환분합은 비과세 요건의 충족이 뭐예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3년 이내에 수용당하고 그도 차액은 얼마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세 가지 숫자 일명 쌈쌈 4분의 1 이하는 비과세를 합니다. 미등기로 교환분합하더라도 비과세 합니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격농지를 팔았다. 농지를 사고파는 대토도 이것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감면해준다. 자 4번.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건축법위원 허가를 받지 않으며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 무허가 주택입니다. 불가능. 그래도 무허가 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5번 6번은 같이 가야 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산역대거로 취득한 채비지를 얻게 해서 토지구액 환지처분 전에 양도했다. 미등기로. 그래서 5번은 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고 1번, 1번, 2번, 4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1번은 장금전, 2번은 소송중, 그리고 4번은 무허가 주택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3번은 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박스.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했다. 미등기로 팔면 원칙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죠. 그런데 이 경우 1주택이에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잖아. 무허가 1주택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즉, 비과세해 주겠다. 불리익을 안 주겠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대표 예제로 들어갑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미등기죠.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죠. 그렇죠? 비과세 안 해 준다고요. 없다. 미등기니까. 자, 2번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육고 대가로 주득한 채비질을 어떻게 했다? 자, 환제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니까 미등기로 팔았는데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3번 미등기로 팔면 장기도 안 해 주지만 기본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4번 미등기로 팔면 항상 몇 프로? 세율이 70%. 그런데 70%는 어디에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세율은 70%를 어디에 곱한다? 산출세액의 70%를 곱한 금액 틀렸죠? 어디에 곱한다?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러면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요. 어디에 곱한다고요? 과세표준에 밑에다 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비사업용 토지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놓고 세율이 높죠? 비사업용 토지를 2년 보유하면 세율은 몇 프로다? 16에서 55까지 올라간다. 6에서 45에 10을 더한다고 그랬죠? 2년 보유하면 그 정도만 알아둬요. 어차피 우리는 10개 맡겨요. 자, 338쪽으로 돌아가죠?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로 돌아가네요. 양도소득세 과세세상자산 파생상품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확정신고만 하는 거예요. 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내 납부세지 관할세장에게 신고한다. 자, 이 경우 양도차이 겪거나 손해가 날세라도 적용한다.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 미리 하는 게 예정신고기한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확정신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정인지 확정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에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양도차이 겪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불리익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세를 하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된다? 납 세지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가 팔 때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한다. 무제한이죠?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 비자는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만 과세한다. 국외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양도세는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팔았다. 국외 거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은 과세하지만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필수예요. 그리고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소로 갑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소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어디로 간다? 소재지 관할 세무소 그래서 비거주자는 납세지를 물어볼 때는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3, 3, 8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외 소지하는 과세세상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수익이 발생한 개인으로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래도 오른쪽 거주자가 어떤 자라고 배웠어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기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 그럼 오른쪽 납세 범위는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무제한.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 것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왼쪽에 거주자가 국외 국단 별 딱 붙여 단 국외 재산을 양도할 때는 몇 년 이상만 납세의무자가 된다? 5년 이상 5년이에요. 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 그럼 비거주자는 누구만 납세의무자가 있다? 국내 제한됐죠? 그래도 고로 비거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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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거는 납세앨무윰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거주자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납세지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 주소지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자 1번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비거주자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죠? 그럼 사업장 소재지관할 세무서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셀러리맨이네요. 셀러리맨 없는 경우는 뭐다?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자 그 다음 공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예정신고를 안하면 뭐가 붙어버린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징수로 전환되겠네요. 그럼 예정신고는 막 하는게 아니죠? 기한 그래서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한다? 2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 해야 된다. 게다가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따지고 등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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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이 4월 20일이야. 예를 들어서 장금 받은 날 그럼 몇 호 자산? 1호 자산 언제까지 한다? 말일부터 4월 말일이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30일까지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양도일이 4월 20일이다. 그럼 더하기 2하고 끝은 항상 말일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예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밑줄 그어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어요. 무슨 뜻이다? 허가받고 파세요. 근데 뭐 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이럴 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어떻게 따진다?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자 토지를 팔았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잔금은 4월 20일 날 팔았는데 허가는 허가는 한 달 뒤에 5일 5월 25일 날 허가가 떨어졌어. 그럼 무슨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이 끝났죠? 그럼 이거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 5월 31일 말일이죠? 그러면 7월 말일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구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하면 안 돼요. 허가일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340페이지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거는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말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기 6개월에 한 번씩만 신고하는 겁니다. 주식은 반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예요. 1호 자산으로 들어오면 큰일 난다구요. 동그라미 3번 별표시하세요.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양도세 채무는 말일부터 2개월을 이내는데 3개월에 밑줄 그어요. 2회만 3개월이에요. 증여도 섞여 있으므로 채무는 양도다.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 말일부터 3개월 2회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입니다. 그리고 4번 양도차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 안 하면 불리익을 준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어. 토지 토지가 1억 이익 났어. 이익 그런데 건물을 팔았어. 건물은 손해가 3천만 원 났어요. 이렇게 3천만 원 결손금 양도차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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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고 신고 얼마를 합산해서 얼마만 신고 신고 한다. 7천만 원 이렇게 손해 나더라도 신고 신고 해야 돼요. 소득에서 빼준다고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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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위정입니다. 그럼 뭐를 신고를 해야 되느냐. 2번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신고납부세. 박수위의 것만 알면 돼요.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세액은 뭐가 나와. 양도차액 나왔잖아. 이거. 양도차액에서 뭐를 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이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에다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 계산과정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서류에다가. 자 그다음 반과로 2번. 예정신고를 두 번 했다. 해당과서기관의 포인트가 밑줄고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한 번 이미 신고했잖아. 소득금액 플러스. 두 번째. 두 번째 양도소득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고 이미 납부한 거 빼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이상 할 때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거 빼고. 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합산을 안 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되네요. 다시 해야 된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 누진세율 대상의 포인트가 토지 팔았고 상가 팔았어.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죠? 그럼 이에는 예를 들어서 1400이야. 과표가. 소득금액 1400. 그럼 1400까지는 6%잖아. 그럼 세액이 나와. 두 번째도 1400이면 과표가 6% 나와. 따로따로 신고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두 번 이상 팔았을 때는 이에는 합쳐라. 합쳐. 그럼 2800. 2800 합쳐. 그러면 세율이 1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은 합치면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높은 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신고하라. 세율을 높여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합산. 자, 3번. 예정신고 납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뭐다. 감면세액을 빼고 당연히 뺀 은행에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면 수시부가 사유가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있다. 그럼 모든 세금은 수시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2번. 예정신고를 하는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죠. 중간에 납부한 것은 뭐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한다. 그 다음 밑에 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강행귀정. 가산세가 붙어서 정부 부가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강행귀정이에요. 그 다음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붙고 세액공제는 있다 없다? 없어. 강행귀정으로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10% 세액공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폐지 없어졌어요. 양과로 4번.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 예정신고를 이행하려면 강행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341.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에 관한 거. 그럼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밑줄 그어요. 무신고 납부세에게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 사기부정은. 사기부정은 무신고 납부세에게 40%가 붙어요. 국제거래는 60%까지 올라간다. 과로는 필요 없고. 과소. 그럼 과소 신고하면 10%가 붙죠? 뭐에 10%? 과소 신고 납부세에게 10%가 붙어요. 부정. 사기부정. 부정은 40%가 붙는다. 뭐에 40%가 붙는다? 과소 신고와 납부세에게 40%. 그래서 5번, 6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무신고는 20%. 과소 신고는 10%. 사기부정이다. 40%.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뭐가 나온다?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 1번, 하루하루 따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1일가산세다. 10만원당 얼마? 20이. 10만원당 20이.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하죠? 보통징수. 정부 부과하잖아. 그럼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납부지연가산세. 몇 프로 붙는다? 3%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지서 발급. 그래서 2번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1번은 뭐다?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고. 10만원당 20이. 이제 고지 후. 고지 후. 그래서 법정 납부 신고기한까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 후 납부를 안 하면 몇 프로 붙는다? 몇 프로? 3%. 그래서 1번은 뭐다?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을 때 고지 전에 뭐다? 10만원당 20이가 붙고 그럼 체납된 세액과 10만원당 20이를 합쳐서 가산세가 날라오죠? 그럴 때는 고지서 3% 납부지연가산세를 얘기하네요.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의 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기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에 관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23년 1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3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장금 받은 날.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 그래서 양도일은 언제다? 2월 28일. 양도일이에요. 장금 받은 날. 매매장금. 근데 허가는 언제 났어? 5월 30일. 허가가 났는데. 그럼 이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 뜻은 허가받기 전에 장금청산은 무효다. 무효. 그래서 예정신고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럼 5월 30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7월 말일. 답은 3번. 그래서 뭐다? 잔금청산일이 2월 28일. 허가는 5월 30일날 허가받았어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다. 그럼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이다. 그럼 말일 앞에는 뭐다? 그래도 항상 이런 지문이 나오면 신고기한을 물어볼 때는 느린 날을 갖고 하면 무조건 맞아요. 화세법은 빠른 날이죠? 예정신고기한 물어볼 때는 둘 중 느린 날에 더하기 2개월이 됩니다. 말일 둘 중 느린 날. 이게 답이잖아요.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물어볼 때. 그런데 이 문제가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년도로 바뀌죠.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언제까지 하는 거야? 딱 하나. 5월 말일.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답이 2번으로 바뀝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예정신고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